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씨가 총선을 압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어도 이제 정치인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썼네요. 민주당 괴멸론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괴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뻥튀기 환자들이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걸린 사람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습회가 13일 제주에서 열렸는데 7번 남아 열리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안철수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킬 것이다. 신별료 주세우기 시키고 혼자임으로 설 수 없는 당대표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안철수가 무슨 범죄 신출 귀묘한 제주를 가졌다고 민주당을 괴멸시킵니까 어떻게 국힘당의 이름을 압승합니까 자기들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치르지 못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고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억을 들여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따라 결정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선거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까 이준석이 당선될 때처럼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 ars 투표를 그냥 좀 주물으면 누구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권력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괴멸시킬 겁니까 어떻게 괴멸시킬 거냐 이야기죠 내가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당대표 경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들이 그냥 직시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구든지 다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 다 박수치고 뭡니까 그렇게 그냥 줄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아침부터 그냥 뭐 김세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는데 일어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 이런 부분을 직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다음에 올바른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옆에 이런 똥년배니까 묻고 싶어요 안철수 씨 내년 총선에 당신이 무슨 수로 민주당을 괴멸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압승을 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쟁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들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그냥 뻥튀기 환자들이라는 용어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고 좀 더 직설적인 과대망상증 환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고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표를 개수하는 사람들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도 결정할 수가 있고 후보가 받은 총투표 득표수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년 총선을 압승을 한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지도층들 이 모양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비용을 구약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우상숭배가 여러분들 처절할 정도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전편을 여러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나문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참 우리가 문명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기초가 일어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사적인 욕심이나 이익에 관여치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 때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미 일어난 사건이 다음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자식들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 겁니다 그게 내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공직선거는 이미 입증을 했고 이미 입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에서 260만 표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국에서 어디에서 표를 모아가지고 260만 표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선거하니까 24만 7077표가 난 걸로 줄였는지 이게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공범자들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어렵게 되면 다 이런 자들이 다 책임을 함께 지어야 되죠 적어야 돈이 있으니까 나가버리든지 하면 되겠죠 제발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국민들도 쏘아가서는 안 되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1권은 202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론을 기록한 거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꼭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공직선거에도 그대로 일어나니까 어쩌면 살다가 이런 세상이 있는지 기가 찬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